다음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갈게요. 의사표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네, 거기 보시면 편지가 작성해서 상대방한테 뭐 할 때까지? 도달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그래서 뭐 거기 이를서 편지를 만약에 작성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표의자한테 굉장히 뭐예요? 유리하죠. 그죠? 상대방은 저 사람이 편지 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상대방은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 편지 작성한 다음에 우체통이 뭐 해야 되죠? 집어넣죠? 우체통이 뭐 한다? 투입! 발송이라고 그래요. 뭐 한다? 자, 발송해서 상대방을 우편하면 도착이 되겠죠? 그 다음 상대방을 뜯어서 뭐하죠? 읽는다겠죠? 그죠? 자, 읽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표의자한테 너무 불리하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유리한 거예요? 상대방이 유리하겠죠? 그니까 앞에 자, 여기 만약에 A, B, C, D 있을 때 이 A하고 D는 너무 극단적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효력을 결정하거나 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적절히 조절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원칙으로 하고 도다를 원칙적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를 취한다. 발신주의를 취한다.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어려운 말로 표백주의란 말이 있고요. 읽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면 뭐예요? 요지주의란 말 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절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주의하고 무슨 주의만 기억하세요? 도달주의하고 뭐예요? 발신주의.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고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자 87페이지. 그래서 111조 1항에서 몇 주요? 111조 1항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성이 아니고 뭐다?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맨 밑에 비번 체킹하세요. 비번 도달이라 하면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도달주의의 효과가 있어요. 자 도달주의의 효과는 A.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무슨 질을 취하는 거니까 도달해 흐르게 발생하는 거니까 도달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해도 관계가 없겠죠. B. 불착 도착이 안 되거나 연착되는 불리익은 전부 다 표의자 불리익으로 돌아가겠죠. 자 C. 체킹하세요. C. 발신 후 사정변경이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발한 후 도달 전 표의자가 뭐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 회력에 뭘 미치지 않는다? 제 힘든 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갑이 편지로 편지로 뭐예요? 발송을 했어요. 뭐 했다? 편지로 발송했어요. 그죠? 청약을 편지로 청약을 갖다 발송했어요. 그럼 청약이 뭐하고 있는가 이렇게 가는 중이죠. 그죠? 그러면 청약을 발송 후에 갑이 사망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사 사망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망이 이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의사표시에 뭘 미치면 영향을 미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가? 죽을 사자죠? 그러면 이것도 청약도 죽는다는 얘기야. 영향을 미치면 사망했으니까 의사표시도 같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표시가 사망한다는 것은 뭐야? 의사표시가 효력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뭐 하더라도 사망하더라도 영향을 뭐 하지 않으니까 영향을 뭐 하지 않으니까 미치지 않는다 했으니까 사가 아니고 의사표시는 생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있으세요? 그러니까 청약을 띄우는 갑이 뭐 해도 사망해도 사망은 사망이고 의사표시는 별개의 것이니까 이것이 이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의사표시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기다가 뭐 하게 되면 죽어있다 한다면 죽어있는 의사표시에 뭐 해봐야 승낙해봐야 계약은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고 그죠? 이게 살아있으면 여기다 뭐 하게 되면 승낙하게 되면 계약은 뭐야 살아 나는 거죠? 그럼 계약은 가능하면 뭐 하는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뭐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사망하지 않고 그대로 뭐야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또 제한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는 그대로 뭐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하면 상속인이 나타나잖아. 포괄 승계인이 나타나서 연결하면 되고 제한능력자가 되면 법정 대리인이 나타나서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이 뭐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ㄷ a ㄷ a b 있어요. 도달지 원칙은 대화자 격지자 구별 없이 모두 뭐가 된다? 적용된다. 잘 안 쓰는 얘기입니다. 대화자 격지자 자 물어봅시다. 한 사람은 서울에 살고 친한 친구는 미국 LA에 살고 있어요. 갑은 서울에 살고요. 친한 친구는 어디 살아요? 응? 로스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전화로 하면 전화로 하면 우리가 대화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네? 만약에 편지로 하게 되면 우리는 격지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자요? 됐습니까? 자 한 집에 부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뭐 살고 있다고요? 자 대화자일까요? 격지자일까요?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면 무슨 자가 되고요? 대화자가 되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져요. 그죠? 응 냉장고에다가 쪽지를 통해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경우도 있어야 없어요? 있죠? 그럼 쪽지로 대화하면 뭐하는 그게? 격지자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대화자 격지자는 가깝다 멀다라는 거리 개념이 아니고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가면 뭐가 되고 대화자가 되고 시간이 걸리면 격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어요? 그럼 우리는 대화자든 격지자든 묻지 않고 전부 다 무슨 지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도달주의라는 말 앞에 뭐요? 대화자 격지자 불문 도달주의 대화자 격지자 불문 무슨 지? 도달주의를 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111조 1항에서 그렇게 전체 놨으니까 대화자 격지자 묻지 않고 우리는 대원칙이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89페이지에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발신주의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체크에서 우리 시험 관련된 것은 3번과 5번만 관련되어 있어요. 3번 제목이 무슨 대리예요? 무권대리 상대방 최고에 대한 확답은 뭐다? 발신주의 자 요것을 제가 나중에 뭐라 하면요 3번 옆에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무슨 대리에서 무권대리에서 그죠? 자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게 최고권이 있어요. 무슨 권? 상대방 최고권이 있는데 이 최고권이 뭐라면요 나중에 조문이 이렇게 나와요. 확답을 확답을 발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예요?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본다 라는 이런 조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확답을 발자 때문에 이게 발신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최고권이잖아요. 최고해서 상대방 갖고 있는데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앞으로 명칭을 이렇게 잡아도 돼요. 최상발이라고 뭐라고요? 최고권이고 상대방이고 발은 발신주의다. 그래서 최상발 이렇게 한번 일단 적어두시고요. 자, 다섯 번째는 격지자 계약에서 무슨 통지? 승낙의 통지. 이건 격지자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볼까요?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표시가 있어요? 승낙의사표시가 있죠? 청약이 대화하자일 수도 있고 그죠? 뭐일 수도 있고요? 격지자일 수도 있고요. 승낙도 뭐일 수도 있고요. 대화하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격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도달주의가 맞아요. 다 네? 이것도 무슨 주의고 도달이고 이것도 도달주의고요. 이것도 뭐야? 도달주의인데 이 맨 마지막 것만 발신이야. 무슨 주의요? 응? 그럼 이걸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가 맨날 약정 약정 하잖아요. 약정 약정 승리 내려와서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됐었죠. 그럼 이게 청약 승낙해 보세요. 청약 승낙해 놓고 대화하자, 격지자 대화하자, 격지자 생각하라고요. 약정 약정 할 때 청약 승낙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화하자, 격지자 대화하자 격지해 놓고 다 밑줄 굽고 도달이야. 도달인데 맨 마지막 것만 맨 마지막 것만 뭐죠? 그러니까 뭐예요? 승격발 무슨 발? 승격발 그래서 마지막 5번 지문이 뭐다? 승격발인데 그냥 승격발만 하지 마시고 청약 승낙 대화자, 격지자 대화하자 격지자 놓고 밑줄 딱 긋고 전부 다 무슨 주인데 도달 주인데 맨 마지막 것만 승격발 이렇게 연습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청약 승낙은 대원칙이 무슨 주인데 다 도달 주인데 맨 마지막 것만 뭐다? 승격발 그렇게 해서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칙이 무슨 주의지만 도달 주의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주의 발신주의 발송 두 가지가 있었죠. 무슨 발하고 무슨 발? 최상발하고 무슨 발? 승격발에서 한번 딱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 수정능력들이 갑니다. 110이죠.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누구죠? 제한능력자가 이 능력이 의사능력일까요? 행위능력일까요? 행위능력이 제한단지에 있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미피피 미피피를 뭐라 한다? 행위능력 없는 자를 법전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표현해요.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미피피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읽어보겠습니다. 의사표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는 뭐 할 수 없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응할 수 없다 했듯이 뭐죠? 대응할 수 없다 했듯 아까 했었는데 이렇게 기억 안 나요? 이렇게 해서 대응하지 못한다 해서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안 해서 이게 뭐 하지 못한다? 아까는 의사표시에서는 아까 선이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효를 바깥에서는 모았었지만 안에서는 그래 인정해줄게 그러면 보세요. 의사표시자가 뭐 하는 사람이 의사표시자가 자 이쪽에 도달이 됐어요.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한 능력자한테 도달이 된 거예요. 무슨 자? 그럼 제한 능력자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한다고 됐잖아. 그럼 바깥에다 이렇게 박스 쳐넣으면 의사표시자는 도달되었다 라고 뭐 할 수 없다? 네? 주장할 수가 없죠. 아까 무효 주장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서? 안 해서 안 해서 그래요. 도달 됐어요. 이렇게 안에서는 도달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장해도 관계 없잖아요. 이게 뭐 하지 못한다? 그럼 해석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도달 됐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에서는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주장할 수는 없지만 뭐 할 수는 없지만 혹시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이 무슨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이 혹시 도달 됐다는 사실을 만약에 뭐 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그때는 도달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지문 다만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뭐 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거는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누구 부하는 거예요? 미피피 부하는 거죠. 그러면 미피피가 아닌 자한테 도달하면 도달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누가 받으면 미피피가 받으면 도달되었다라고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겠지. 그러나 법정 대리인 그 사실을 뭐 하고 있으면 안 후 라면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주장할 수 있죠. 자 밑에 들어갑니다. 밑에 2번에 1번 체킹하세요. 의사표시를 뭐 한 자가 수령한 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가 없다. 다만 반대로 제한능력자가 표의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을 뭐 주장하는 것은 뭐하다? 가능하다. 밑에다 그려보세요. 밑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이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항하지 못한 데 뜻이죠. 자 넘기시고요. 2번 상대방이 수령 무능력자라도 그의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 도달을 모여 안 이외에는 표의자는 도달을 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발생 시기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틀릴 것도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총칙에서는 의사표시 107, 108, 109, 110조 하고 효력발생 시기 있잖아요. 여기를 자꾸 읽어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넘겨보세요. 자 93페이지 가볼게요. 93페이지 보시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있죠? 네? 맨 위에 그리고 5표시 뭐가 나와요? 무의의 원칙이 있죠?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할 테니까 자 잘 보세요. 자 착오는 아까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으면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고 됐어요. 자 5표시 무의는 뭔가 볼게요. 자 갑이 X 토지를 팔아야 돼. 자 갑한테는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213-1도 있고 213-2도 있고 한 10개가 돼요.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이 사람은 또 뭐든 이냐면 200 200 뭐요? 31-1부터 또 똑같이 또 230-10 있어요. 토지가 20 필지가 있어. 몇 필지요? 그런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토지인 사람들은 요즘은 요즘은 어디 가니까 고등학생들이 강의된 사람들이 많아. 가니까 앞에서 명찰이 있어서 얼굴은 얼굴은 좀 들어 보이는데 명찰이 이렇게 돼있어. 뭐 고등학생이야. 학교 공부하지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자기 방향 설정이 돼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돼있죠. 아마도 집에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건의를 했거나 너 공부를 제대로 뭐 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안 하려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면 그 관심이 있으면 학교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관련된 부동산 학과를 들어가라. 그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공부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로 해서 그 시절에 공부할 수 있는 시대에는 공부를 뭐예요? 그때 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피지 못해가 돈을 벌게 되면 어쩌자 가겠지만 보통은 그 시대에 누릴 때는 같이 누리는 게 뭐예요? 좋거든 일단 그러면 요번에 열심히 학교 하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라.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토지가 20개나 있어. 그럼 갑이 무슨 토지를 팔겠다고 이거 무슨 토지 이거 팔겠다고 얘기한 거야. 그럼 의도 무슨 토지 이 토지 뭐 하겠다고 사겠다고 서로 합의한 거요. 이걸 X토지 할게요. 무슨 토지 서로 합의했어요. 야 X토지 내가 팔게.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갑이 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를 할 때 뭐 할 때 무슨 토지로 적어야 되는데 213 다시 1을 적어야 되는데 딴 생각하다가 이 갑이 무슨 토지 적은 거야. 2301 다시 1을 적은 거야. 아이고 무슨 토지로 이걸 Y토지로 할게요. 무슨 토지로 Y토지로 계약서에 표시를 한 거야. 무슨 토지요? 그럼 계약서에 대가 무슨 토지 Y토지로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Y토지로 이렇게 갑은 이걸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러니까 갑이 X 이쪽도 무슨 토지인데 X토지인데 이 불일치를 모르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이 을도 이 사실을 몰라요. 다 Y토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했던 의사는데 계약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초점을 놓고 해석을 해야 돼요. X요? Y요? 응? X죠. 자기들 원했던 게 X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자 Y토지 매매 계약 있죠. 자 Y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안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X토지가 이게 1억 이고 Y토지가 이게 만약에 5억 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얼만데 지금 1억 짜리 계약 했는데 이게 유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은 땡 잡은 거지 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5억 짜리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주면 채무 불행이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자 Y토지 계약은 그럼 무쇼다 맞을까 틀릴까 네? 맞을 것처럼 이렇게 진짜 절대 틀립니다 무효가 아니에요 Y토지 계약은 불성 입니다 이게 맞는 질문 표시를 잘못 했죠? Y토지 판단 적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Y토지 계약은 뭐도 아니고 유효도 아니고 무유도 아니고 뭐야 불성 입이에요 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Y토지 매매 계약은 응? 자 착오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취소 할 수 있다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냈다면 맞을까 틀릴까 네? 틀리죠? 왜? 벌써 알잖아 지금 아니 머리에서 들어가 있잖아 벌써 불성립에서는 무슨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성립에서는 뭐 1,2,3,4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성립이 돼야지 무효 1번 2번 유효 3번 4번 나오죠 그러면 착오로 취소가 되려면 계약은 적어도 뭐가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은 뭐라 그랬죠 갑이 불일치를 모르고 착오로 표시했다 착오로 이렇게 나온다 구요 그때 착오는 우리가 말하는 착오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요 와이토지 매매계약은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땐 틀렸죠 그러면 이제 엑스토지를 가봅시다 무슨 토지요 자 엑스토지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엑스토지 계약은 뭐한 거예요 성립했죠 성립했죠 엑스토지는 뭐한 거예요 그러면 유효한 거죠 자 엑스토지 와이토지 서로 면적이 비슷해서요 이것도 1억이고 이것도 1억 정도가 됐었는데 자 그 이후에 이 엑스토지가 급격히 급상승했어요 이게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의리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의리 가봅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매진 계약이 원래 무슨 토지인데 이 계약이 뭐하고 성립했고 유효니까 내가 무슨 토지 돌려줄 테니까 이건 내 거 아니 네 거니까 가져가고 엑스토지 달라고 해야 되 안 돼 해야 되겠죠 그때는 누가 나서서 의뢰할 것이고 거꾸로 와이토지가 이게 10억이 올라갔으면 누가 난리 칠 거예요 갑이 알게 되면 갑이 우리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엑스토지 계약이 유효하고 와이토지 성립도 안 했으니까 이 등기 자체도 효력은 없으니까 내 토지 내놔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토지 줄 테니까 X 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오 표시 무해의 원칙 무슨 원칙 네 그래서 Y 토지 이 이야기는 뭐다 표시가 잘못된 오 표시고 X X가 바로 뭐다 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다르죠 갑이 X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무슨 토지 팔겠다고 Y 토지 팔겠다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이 알았어 내가 니꺼 살게 Y 토지 해서 이거로 Y 토지가 되면 이건 Y가 많죠 그러니까 Y 토지로 가야 돼 무슨 토지요 그러니까 Y 토지 계약이 뭐하고 성립하고 일단 유효가 되겠죠 그러면 갑이 이 프리치를 A점 때 모를 것이고 모르죠 그러다 B점 때 뭐하게 되면 안 날이 있게 되면 이 갑이 입증만 할 수 있으면 그죠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없었다 중과실이 없었다 이 요건만 충족하면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가능성이 있는 거지 무슨 토지 계약을 그럼 이쪽은 뭡니까 이게 착오죠 착오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표시에 초점을 둔 거죠 이건 의사 초점을 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이라고 이런 해석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해석이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래서 오표시 무효는 표시가 아니고 어디다가 의사에 초점을 두는 자연적 해석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표시 무효하고 착오는 전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러면 더 짧게 표현할게요 양쪽 착오 한쪽 착오 이쪽은 무슨 착오 양쪽이 x와 x 모르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양쪽 착오는 우리가 말하는 의사표시착오가 아니에요 의사표시착오는 뭐다 한쪽 착오야 됐어요 그래서 거기 판례 있죠 93페이지 판례 있죠 그거 박스 하시고 이해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읽으세요 그냥 일방착오 쌍방착오 이해됐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읽어가면서 머릿속에서 이 읽는 속도와 내가 이 뇌가 이해하는 속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연적 해석 착오는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 그래서 무슨 해석과 무슨 해석이요 자연적 해석과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 있지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또 앞에 가 있어요 몇 페이지 가 있으면요 52페이지하고 몇 페이지 53페이지 있어요 몇 페이지요 53페이지 똑같은 판례가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53페이지 맨 위에 무슨 말 적혀 있습니까 거기 보세요 결국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갑과 의리 여기서 이제 XY 대신에 AB로 했겠네요 그죠 B토지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했던 의사대로 A토지로 확정되므로 의사표시 불일치 무슨 문제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죠 자 그럼 메뉴다 쓰세요 양쪽 착오 반대하살표 한쪽 착오 양쪽 착오 반대하살표 한쪽 착오죠 그럼 양쪽 착오에 대한 뭐라고 쓰면 됩니까 XY XY 그럼 한쪽 착오는 XY XY죠 그러면 X도 두개고 Y도 두개일 때는 어디다 초점을 둔다 X에다가 박스 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XY XY는 뭐죠 YY를 전체하면 되잖아요 이쪽은 의사에 중점을 두니까 무슨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쪽은 표시의 중점을 두니까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착오를 잘 정리하면 이것저것 건질 수 있었죠 보세요 아까 딱 선언을 올렸었죠 단독 통정 딱 올렸잖아 그러면 하나밖에 안 올라왔으니까 뭐야 한쪽 착오가 의사표시 착오고 양쪽 착오는 아까 5표시 무예 제목과 제목을 자꾸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뭐가 있었어요 아까 이런 얘기 했었죠 저쪽에서 법정 해제가 들어오더라도 뭐가 들어오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사실 있었죠 아까 둘이 계약하고 매신이 뭐 안 주니까 중도금 안 주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계약이 몇 번이었다 4번인데 네가 채무를 유행하자니까 뭐다 채무불량 들어가서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하겠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을은 왜 중도금 안 줬을까 계약 당시에 3번이었다 4번이 몇 번이었다 3번 착오였었다 그래서 내가 안 준 거다 따라서 네가 법정 해제 하더라도 나는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그럼 뭐죠 아 착오 취소하고 뭐요 법정 해제 무슨 해제 채불 해제요 채불 해제하고 뭐요 착오 취소 되잖아요 착오 취소 채불 해제 또 아까 착오 일정 한쪽 착오하고 무슨 착오 양쪽 착오 있잖아요 그걸 잘 정리하면 뭐한다 그 생각을 계속 띄우면 그것 때문에 뭔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당사자 능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학과적다 의사표시 내려와서 단독 통정 착오 사기 됐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예요 의사표시 효력발생 시기는 원칙이 무슨 주의고 도달주의고 예외적으로 뭐예요 발신주의 두 가지 있었죠 최상발하고 승격발 뭐 나중에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의사표시 다 끝냈어 그럼 아직까지 얘기하는 게 뭐가 뭐 안 했을까 2번 3번 4번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직 1번 안 했잖아요 1번 불확정불 안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할게 무권대리 무슨 대리요 무권대리 할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대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